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봤고 그리고 변수와 상수라는 것, 그리고 몇 가지 연산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, 또 아주 중요한 테크닉들을 살펴볼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웹페이지를 저는 뭘 하고 싶냐면, 라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검은색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body라고 하는 태그가 웹페이지 전체를 감싸는 큰 태그죠 저 태그에다가 style이라는 속성을 쓰고요 이 style이라는 속성의 속성 값으로는 css라고 하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라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 언어가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역할은 디자인입니다 backgroundcolor를 제가 블랙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컬러는 화이트라고 하면 글꼴의 색깔이 흰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제가 나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웹페이지의 body 태그에 style 속성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음미어 보십시오 그런데 html은 제가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언제나 이런 디자인이 될 거란 말이죠 즉, html은 한 번 화면에 표시되면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봅시다 자, 일단 이거 지우고요 자, 리로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,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body 태그가 어떻게 바뀌나요? 하나, 둘, 셋 짜잔! 보시는 것처럼 style은 background, color, black으로 바뀌고 화이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지적인 부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style에 들어가는 이 속성의 값이 제가 css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ss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약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css 코드를 다시 말해서 이 body 태그에 style 속성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속성을 주고자 하는 태그가 누구인가를 body 태그라는 것을 웹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, css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법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제어하고자 하는 태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시간에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